설탕 설탕이, 설탕 설탕이. 대단히 묻혀다듬으면... 네. 너무 깜짝아. 어... 미안. 바로... Reich에서. 방금 나갈려고 그랬어요. 내가 기다려. 그래. 이걸 갖고. 그래서 경림 언니께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피스 얘기를 오빠랑 경림 언니가 있을 때 했단 말이야. 언니 여기 뭐 넣고 다녀요? 이거 립밤이랑 이거는 귀마개. 한 핏을 따왔잖아. 화를 못 했어. 언니가 꺼내질 않았어. 이게 약간 모양 다르네. 그래요? 그런데 경림 언니가 눈치가 좋은 사람이고 그런 뭔가 피스 있구나를 느낀 것 같아. 이거 갑자기 왜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조립을 하는 거야? 살라고. 이런 입구지. 이게 핀트로 될 수 있을까? 이게 이렇거든. 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이거잖아, 지금. 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. 그냥 디자인인가? 조각은 맞아. 조각은 맞아. 이런 식으로 하네.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뭐 맞출 수 있는 것 같지 않아? 될 것 같은데. 세 개로? 세 개로? 1, 2, 1라운드, 1라운드, 3라운드 세 개로? 나 여기서 자도 나 이 품이. 분명히 피스에 키가 있을 것 같았고 뭔가 이 상황을 전환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어요. 너 지금 미친 과학자 같아. 혼자 연구하다가 미쳐버린 과학자 같아. 이게 1라운드, 2라운드까지. 3라운드 피해? 저, 비리야. 비대칭. 비대칭 이걸 어떻게 쓰냔 말이지. 나 지금도 소름 돋네, 여기. 몇 를 듣는다 이쁴는 나에게서 몸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. 당신이 스테 pretال지? 불우간 분이 쫓아졌다. 여섯, 하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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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섯. deuts, 하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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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섯. 감사합니다.